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죠. 네, 선배인 곡이에요. 우와! 원곡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가 불렀고 사계, 태연 씨가 불렀다는 사계를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요. 들어봐주세요. 제 나이, 제가 생각하는 버전은? nudists 서울을 주고 또 여름도 추웠던 온 세상이던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언제야 봄이던가 맞아 그땐 한참 서로가 쉑스피어의 연극 같은 마지막에 될 사랑 마주한 듯 둘밖에 안 보였나 봐 다른 걸 좀 보고파 I gave you the one 너만이 전부라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추웠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우리 다시 반짝이자 또 계절이 바뀌잖아 I gave you the one I gave you the one 너만이 전부라 내가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추웠지 뜨겁고 차갑던 그 계절에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가도 돼 뒤돌아볼 때쯤엔 난 없어 우후 우리 꽤 괜찮았어 우리 꽤 괜찮았어 그거면 된 거야 내가 떠날 때쯤엔 사계절이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겨울을 주고 또 여름도 추웠던 온 세상이도 널 보낼래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우후 우후 내가 너를 사랑했을까 와우 와 근데 진짜 선배님 음색은 진짜 독보적인 것 같아요 개성이 있습니다 와 진짜 원조 요장 같아 원조 요장 아 그쵸 아 쑥스럽네요 하지만 저는 안 나왔다 걸 받아 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떤 선배님 지나가시면서 너무 예쁘다 아무튼 이렇게 노래도 너무 잘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신인의 자세로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받아 근데 이거 자기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제 아름다운 뭐 제 어떤 그런 게 제 주머니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거 받아 거야 뭐야 라고 패티 김 선배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우와 그래서 그때 딱 가슴에 넣었죠 탑재 아 그래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칭찬을 고맙습니다로 받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함께 공유해요 혹시 누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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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